설.심.술. 무슨 무술 같죠? 설득심리기술의 약자입니다. 설심술. 마치 무술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릴 때 저는요. 몸이 너무 약해서 태권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동네에서 싸움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기도 했어요. 목적이 순수했던 뭐 아니든 결과적으로 저는 태권도를 배움으로써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하도 빠짐없이 도장에 가서 수련을 했더니 몸이 약해서 배운 태권도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술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막상 배우게 되면 나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설.심.술 또한 같습니다. 이 강조를 들으시는 것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부와 명예를 갖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 것은 내 의사를 잘 전달해서 오해가 없고 내 순수한 뜻을 고객에게 전하고 싶어서시죠? 네. 맞습니다. 이기적이든 아니면 뭐 이타적이든 설득은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하려고 하다가 설득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맘이 약해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속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설.심.술을 익히면요. 상대 거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생기고 고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설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설득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요를 설득으로 착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요와 설득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강요는 상대를 억압해서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상대가 스스로 내 말을 들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강요와 설득의 차이는 이론보다 마인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상대가 거절합니다. 이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강요 마인드고요. 상대가 거절했지만 왜 거절을 했을까라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거절할 이유를 해결해서 늦게라도 상대가 스스로 내 말을 들어주게 만드는 노력이 바로 설득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술자리에서 별 문제도 아닌 것을 갖고 목소리 높으면서 핏대를 세우다가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내 말에 반대한다고 화가 나고 그래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물불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요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했다면 이때는 얼른 내가 강요의 마인드로 상대를 윽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설득의 마인드로 얘기했다면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을 것이고 설사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본전 아닌가요? 나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 상할 일도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상대가 스스로 내 말을 들어주게 만들겠다는 마음이 곧 설득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방송이나 또 강연장에서 강요와 설득의 마인드를 구분해서 소통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요의 마인드를 버리고 설득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체계화시키고 누구나 알기 쉬운 화술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설, 심, 술을 기획했습니다. 미션입니다. 제 강조를 들으시고 최근에 거절당해서 서운했던 경험을 남겨주시고요.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남겨주세요.